안녕하세요. 전번주 재산세, 납세 의무자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죠. 1번 같은 경우는 공유 재산이네요. 공유한 경우. 그래서 공유한 경우에는 세금을 누가 내야 돼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각자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 그래서 지분 표시가 있으면 지분대로.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걸로 봐가지고 그 지분 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네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라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세금을 물려요? 그러면 그때는 상속인에게 물려요? 이래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를 잘 잡아가야 돼요. 상속인을 찾을 때 제1번이 등기한 상속인을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신고한 상속인을 두 번째 납세 의무자로 해요. 그래도 신고도 안 돼 있으면 이제 세 번째는 주된 상속인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상속인 각자라 했으니까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해서는 순서를 정확히 찾으셔야 돼요. 등기한 상속인 1번,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신고한 상속인, 신고도 안 돼 있으면 주된 상속인을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은 잘못됐네요. 3번은 파산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아직 처분하지 않고 처분하지 아니하고 파산 재단에 속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파산 재단이 아직 법원이 가지고 있는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은 그 파산 신청한 그 사람,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4번 같은 경우는 재산세 과세 표준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땅에 대한 과세 표준을 물어보네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을 물어봤을 때는 반드시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게 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땅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비는 70%, 60%가 아니라 70%. 그러면 X. 5번 지문은 세율 문제인데 세율 문제 나오면 꼭 주택은 이건 좀 연습하셔야 돼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에서 주택은 초과 누진 세율로 세율을 적용을 해요. 초과 누진 세율로 적용하는데 여기에 지문이 두 군데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두 개가 잘못되어 있어요. 소유자별 이게 틀려 있어요. 소유자별이 아니라 주택별. 주택별로 계산하고 또 틀린 게 합산과세가 아니라 개별과세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은 주택별로 초과 누진 세율를 적용하겠습니다. 6번처럼 세부담의 상한제가 나오면 상한이 나왔을 때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앞에요. 어떤 물건인가. 주택인지 토지인지 건축물인지 물건의 종류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주택이 나오면 주택을 물어보면 개인이 소유하는지 법인이 소유하는지를 또 찾고 법인이 소유했을 때는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100분의 150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7번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네요.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고지서를 발급을 할 때는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날짜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고지서를 발급할 때는 납부 개시 10일이 아니라 5일. 5일 전까지. 10일이라 했으니까 바로 틀렸네요. 바로 틀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여기가 5일이라고 나오면 그다음에 하나 볼 게 또 있어요. 여기가 5일이라고 나오면 납부 개시 5일 전까지 나오면 무조건 맞다고 하시면 안 돼요. 5일 전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각각 그다음에요. 이 지문을 봐야 돼요. 구분하여. 따로 구분해가지고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여 이 말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구분해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하겠습니다. 이제 물납이라고 나오면 물납이 나오면 딱 두 개를 봐주셔야 돼요. 물납은 천만 원 초과. 천만 원이 초과되고 그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관할 안에 있는 관할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9번 지문은 분할납부네요. 분할납부가 났을 때 재산세 분할납부를 물어봤을 때는 250을 초과하고 250을 초과하고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됩니다. 그럼 이거 틀렸네요. 그다음에 10번처럼 비과세를 물어볼 때 임시 사용 건축물이다. 그럼 임시.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나오면 이제 기간을 1년이 안 됐다. 1년이 안 됐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내다가 잘못하면 함정이 걸리시네요. 1년 미만인 임시 사용 건축물은 비과세가 맞아요. 그런데 단, 사치하는 재산은 제외하고 비과세라는 걸 꼭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사치하는 재산은 제외하고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런 걸 제가 함께 찾을 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맞았어요. 오늘 교재 요약서 90페이지부터 가죠. 90페이지에 종합부동산세부터 진도가 나갈 건데요. 내용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오늘 하는 내용이 특히 종합부동산세 내용이 다른 법하고 다르게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시험 문제가 한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번 시험도 한 두 개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아요. 종합부동세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는 않는데 이 종합부동산세가 내용이 다른 세금하고 비교하다 보면 상당히 까다로우져요. 비교하다 보면 엄청 까다로우져요. 그래서 이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조금씩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기준이 되는 날은 이렇게 똑같아요. 6월 1일로 똑같아요. 재산세도 6월 1일이 기준이고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이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1일 날 혹시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물리냐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바, 항공기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그중에서 주택과 토지 많은, 주택과 토지 많은 이에요. 그래서 주택하고 토지를 6월 1일 날 가지고 있으며, 6월 1일 날 보유하고 있으면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 날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이나 선박이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정부가 고지서를 보낸다겠든가 우리가 알아서 신고한다겠든가 정부가 보내죠. 정부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도 원칙은 정부가 보내는 거예요. 정부가 보내는 거예요. 원칙은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는데 예외적으로 내가 신고납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게 어떤 질문을 봐야 되냐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는 부가 방식으로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는 고지서를 보내야 된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납세의문자, 나는 우리 국민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다라고 되어 있는가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가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에게 무조건 고지서를 보내라는 이야기인가요? 안 보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무조건 보내라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보내라는 이야기는 강제 규정이니까 무조건 보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우리 국민들은 무조건 신고하라는 이야기인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이야기인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다고 하면 내가 신고, 나 신고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고할 거니까 그러면 정부는 나에게 고지서 보내는가 안 보내는가? 그냥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네가 신고한다는지 말든지 나는 보내고 보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정부는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무조건 보내는데 내가 신고하면 정부가 안 보낼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일단 정부는 무조건 보내고 보는 거예요. 보내고 보는데 그걸 고지서 받은 사람이 정부가 보낸 게 맘이 안 들면 본인이 알아서 신고하라는 이야기예요. 받아보고 맘이 안 들면 신고하라는 이야기예요. 받아보고. 그러면 내가 신고하기 전에 정부는 이미 우리 집에 고지서를 보내버린 거 안 보내는가요? 보내버리죠. 이미 보내버린 상태에서 내가 이걸 보고 나서 이 고지서가 맘이 안 드니까 내가 알아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칙은 정부가 보내면 확정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고지서를 우리 집에 보냈는데 내가 신고를 다시 하면 내가 신고를 하면 내가 신고한 대로 또 확정되겠는가 안 되겠는가요? 여기서 멈치도 않은 거예요. 자, 다시요. 이제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어. 정부가 이미 고지서를 보냈으니까 세금이 얼마라고 정해서 보냈는가 안 정해서 보냈는가? 정해서 보냈어요. 정해서 보냈어. 그런데 그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내가 맘이 안 들어. 그러니까 맘이 안 드니까 이 고지서를 찢어서 버려버리고 내가 신고를 했어. 그럼 내가 신고하면 정부는 그걸 또 확정해 준다 안 해 준다? 해 준다. 안 해 준다고 해버려요. 여기서. 그러니까 시험 볼 때마다 안 해 준다 하니까 자꾸 왜 안. 아니, 정부가 결정했으면 내가 신고해도 정부 것이 맞겠는데 왜 내 것이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찢어서 버려버렸자 했잖아요. 정부가 이미 결정해서 나에게 보낸 게 맘이 안 들면 이거 그냥 버려버리고 내가 신고하면 정부는 그래, 네가 신고한 거 인정해 줄게, 인정해 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뒤에서는 다시 뭐 한다? 조사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논리는. 그래서 이 논리를 가지고 최근 3년 동안 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내용. 정부세 이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여기가. 이것만 풀면 그냥 다 풀려요. 그런데 여기가 꼬이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계속 꼬여버리는 거만. 다시요.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정부가 먼저 고지서를 보내고 그 고지서를 보내고 나서 이 고지서를 받아서 보니까 어? 이거 너무 세금 많은데?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럼 내가 계산해서 신고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이미 결정했더라도 그거 버려버리고 내가 신고하면 내가 신고한 대로 확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단순해요, 그냥. 그냥 정부가 보낸 거 그냥 버려버린 거. 내가 신고하면 신고한 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니, 저걸 왜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지? 아니, 정부가 그렇게 해 준다고 해요, 그냥. 그냥 정부가 보낸 거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정부가 보낸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거 지워버려. 없애버리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했으니까. 양쪽에 들고 있는 것 중에 이거 가질래? 이거 가질래? 알아서 선택하면 오케이, 그걸로 가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암고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그래서 원칙은 내가 하는 거란 이야인가, 정부가 해 주는 거란 이야인가? 그렇죠.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정부가 해 주는 게 원칙인데 정부가 해 줬더라도 그걸 무시해 버리고 내가 신고하면 내가 신고한 대로 그대로 세금을 확정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끝.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잡하게 막 저걸 왜 저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여기까지 해결했으면 바로 밑에 네모 박스로 가봐요. 그림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물어라 그랬는 거야? 주택과 토지. 그러면 이 주택 뒤에 이렇게 별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별장. 이 별장을 여기 뒤를 이렇게 두 줄로 그으세요. 두 줄로만 그으세요. 그냥 빨간색으로 두 줄 그어버리세요. 이제 세법에서 별장이라는 용어는 이제 안 써요. 별장은 안 써요. 별장이라는 건 아예 없애버렸어요, 법에서. 별장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별장은 그냥 집으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일반 주택으로. 그런데 주택과 토지를, 주택하고 토지를 어느 날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물어라 그랬는 거야? 날짜 이제 잡았어요, 6월 1일. 여기까지 이제 잡았어. 그럼 6월 1일 날 가지고 있으면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줘라. 내가 알아서 신고해라. 정부가 보내줘라. 정부에서 부과해줘라. 어? 용어가 좀 다른데요? 앞에서 우리 배울 때 정부가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내서 세금을 걷어가는 걸 무슨 징수 그랬는 거야? 보통 징수라고 썼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부 부과라고 쓰고 있네요. 왜 정부 부과라고 쓰냐면 국세니까 그래요. 이 정부 부과는 국세에서는 정부 부과라고 쓰고 지방세에서는 이걸 보통 징수라고 써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보통 징수라고 하시면 돼요. 정부 부과나 보통 징수나 정부가 고지서 보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방세를 말할 때 재산세에서는 보통 징수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인 국세에서는 보통 징수라는 용어 중에 정부 부과라는 용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에서 내가 신고납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신고납부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는 원칙이란 이야기인가 선택이란 이야기인가 선택이란 이야기인가 선택상이에요. 선택이란 이야기는 반드시 개념인가요 그냥 대충이란 이야기인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림 봐보세요. 밑줄이 그냥 일직선으로 돼 있는가 점선으로 돼 있는가? 점선. 그렇죠. 점선. 가도 되고 안 해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이란 이야기예요. 그게. 그게 선택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네모 박스에 있는 걸 다 해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특징으로 돌아가 봐요. 이 특징들은 잘 봐야 돼요. 세금마다 각각의 특징들에서는 그 세금, 종합부동산세도 시험 문제 두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 특징에서 두 줄에서 세 줄 정도가 나와요. 두 문제 나오면 총 열 줄이 나오는데 열 줄 중에서 이 특징에 있는 지문이 우리 시험에서 총 세 줄 정도가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사람 중심의 인세라겠든가요? 물세라겠든가요? 인세. 인세. 인세니까 소유자네요. 소유자.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면 소유자별로 합산한다는 이야기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물건은 무엇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랬는가? 주택과 토지. 그러면 주택과 토지를 고지서를 따로따로 보내라는 이야기인가? 두 개를 묶어서 보내라는 이야기인가? 묶어서. 두 개를 묶어서 몇 장으로 나눠서? 한 장으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을 하겠어요?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이게요. 그러면 재산세하고 다른 점이 있죠. 재산세에서는 재산세 과세 대상물이 총 5개가 있었는데 이 5개 중에서 합산해서 나오는 건 누구만 합산과세가 되고? 토지만. 토지만 합산과세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별과세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든 토지든 모두 무슨 과세라는 이야기인가? 합산과세. 그러면 한 장의 고지세, 정부세 한 장의 고지세, 주택에 대한 세금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몽땅 들어있는가요? 토지권만 들어있는가? 몽땅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몽땅요. 이게 시험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특징들을 읽으면서 그냥 소유자로 합산해서 소유자로 합산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합산이라는 건 주택과 토지를 다 묶어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재산세든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날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물리는 거고? 6월 1일. 똑같네요. 그러면 6월 1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든가요? 1년치를 내든가요? 1년치. 1년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 날 가지고 있으면 이번 년 또 1년치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어요. 이제 3번. 종합부동산세 납세금에 성립하고 납세금에 확정하고 이거를 계속 시금시험에 내고 있어요. 나 성립이라는 것은 우리 성립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이 끝났다고 했는가? 준비 들어가는 걸 성립이라는 거? 준비. 그러면 재산세는 어느 날부터 준비를 시작하고? 6월 1일.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똑같죠? 똑같죠? 과세 기준일 여기서부터 준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 6월 1일에 준비 들어가고. 확정은?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확정은 그랬으니까. 확정은 원칙은 내가 우리 국민들이 확정하는 거야? 정부에서 확정하는 거야? 그럼 이제 확정은 정부 부가에 의하여 확정이 되나? 이 말은 정부 부가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뭐 하면서 확정이 되지만? 그렇죠. 결정하면서 확정이 되지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지만.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확정될 수도 있다. 그럼 납세의무자가 선택한다는 이야기는 납세의무자가 뭐 하면서도 확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신고하는 때도 확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우리 국민들이 신고를 하면 정부에서 결정해야만 확정이 돼요. 그러면 그 질문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틀렸어요. 내가 신고하면 그대로 결정하고 상관없이 내가 신고하면 그 세금은 확정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4번은 물납이네요.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은 누구만 물납 제도가 있으니까. 재산세만.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불가능하다. 이게 32의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에요. 물납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분할납부는 그랬어요. 그럼 재산세도 얼른 생각해요. 재산세, 우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종부세도 분할납부할 수 있네요.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럼 이제 재산세를 다시 생각해요. 재산세는 얼마가 넘으면 분할할 수 있고? 250. 이거 똑같네. 250을 초과하면 분할할 수 있고 재산세는 몇 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고? 2개월. 그런데 종부세는? 6개월. 작년 시험이네요. 작년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금이 200만 원인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틀렸네요. 250이 돼야 되는데 200만 원은 분할납부가 안 돼요.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재산세는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든가 안 되든가 돼요. 재산세도 상한이 있어요. 그런데 종부세도 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재산세에서 세부담의 상한은 토지와 건축물이면 100분의 150.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은 토지, 건축물이면 100분의 150. 주택인 경우는 개인인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3억 안 되면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이 초과되면 130. 단, 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50.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중에 이거 배우면서 재산세하고 또 비교를 하셔야 돼요. 또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반드시 신고를 하는가요? 신고는 선택상인가요? 선택이죠. 그러면 선택상이니까 무신고 하더라도 내가 신고 안 했다고 해서 정부는 나에게 벌을 준다, 벌을 줄 수 없다. 줄 수 없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아요. 그런데 과소신고해버리면 내가 신고를 하되 과소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참고로 해놓은 거 그걸 보세요. 무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과소신고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겠습니다.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두 번째 과세 대상물로 가보죠. 그럼 재산세 대상과 정부세 대상을 다시 한 번 비교해 볼게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물건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정부세로 넘어가는 건 무엇과 두 가지를 하겠는가? 주택과 토지 두 가지입니다. 별장 제외한다 이거 두 줄로 그으세요. 별장은 무조건 그으세요. 나오기만 하면. 주택 뒤에 별장 제외, 별장은 제외라는 걸 별장 두 줄로 그어버리세요. 그럼 이제 주택하고 토지가 정부세 대상이라는 걸 찾았어요. 그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건축물은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죠. 건축물 안 돼요. 그럼 이제 밑에 표를 봐보세요. 이 표에서 재산세에서 종합부동산세로 이렇게 넘어가요. 재산세 대상 중에서 종부세 대상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재산세에서 종부세로 넘어갈 때 세율이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것만 종부세로 넘어가요.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넘어가네요. 그럼 이제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 세율이 어떤 게 누진 세율인가를 그걸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판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 익혀졌는가 보게요. 재산세에서 종합합산 토지의 세율은 0.2에서 0.5까지 초과 누진 세율이에요. 별도 합산 토지는 세율이 0.2에서 0.4까지 초과 누진 세율이에요. 농지나 목장이나 임야는 0.07 공장 용지나 염전이나 터미널로 사용하는 것은 0.2 골프장이나 고구보락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4%. 이 중에 초과 누진 세위로 되어 있는 것은 누구누구만 초과 누진 세위냐면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 합산 토지가 초과 누진 세율이에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 합산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지만 분리과세 토지는 제외합니다.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건 제외예요. 그럼 바로 위에 지문으로 다시 가봐요. 지문에서 토지 뒤에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는 걸 꼭 여기다 체크해 놓으세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종부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럼 이제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재산세, 토지, 과세 구분에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그걸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분리과세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 분리과세는 제외한다. 분리과세는 제외한다. 막 외웠어. 그런데 시험 문제 낼 때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종류로 싹 열거시켜버려. 이게 분리과세인지 아닌지 못 찾아. 아무리 내가 분리과세는 제외다. 분리과세는 제외다. 분리과세는 제외다. 그럼 분리과세는 뭔데요? 모르는데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재산세에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략 크게 타이틀로 어떤 어떤 토지가 분리과세 될 수 있는지 타이틀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땅들이 분리과세 될 수 있는가요? 농지. 끝났네. 거기서 끝났네. 농지에서 끝나버렸네. 자, 농지.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염전. 터미널.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거. 고구보락장으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연습 안 하면 시험 문제에서 그냥 아주 쉽게 낸다고 냈는데 못 풀어버려요. 분리과세 대상의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의 토지는 제외다. 이건 알고 있는데 진짜로 분리과세 되는 토지가 어떤 건지를 못 찾으면 못 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부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종류를 한 번 정도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공장으로 이제 가보네요. 공장용 건축물이다. 그러면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0.25. 만약에 이 공장이 도시의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물이라면 0.5. 사치성 건축물이면 4%. 여기는 전부 다 비례세율이네요. 비례세율이니까 X.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무슨 무슨 건축물. 앞에가 뭐라고 막 이름을 써놓고 앞에 뭘로 쓰는 건축물, 무엇으로 쓰는 건축물. 뒤에가 건축물이라는 말만 나오면 종부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앞에가 무슨 말이야. 앞에 막 뭐라고 쓸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건축물이에요? 뭐에 쓰는 건축물이에요? 이렇게 건축물이라는 말만 나오면 너는 종부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주의할 게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렇게 나오면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나오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건물 밑에 있는 땅은 일반 기준 면적까지는 무슨 과세를 적용하니까? 별도 합산 토지니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기준을 초과해버리면 종합합산 토지니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잘 못 찾아내는 게 뭘 못 찾아내냐면 재산세, 토지, 과세 구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재산세, 토지, 과세 구분이 안 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물은 못 찾아요.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물은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교수들이 출제해요. 그런데 공부하신 분들은 재산세, 토지, 과세 구분을 못 하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너무 쉬울 거라고 내줬어요. 이거 다 맞출 거라고 내줬는데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공부 안 하니까 이걸 못 찾는 거예요. 그걸 교수들이 알아요. 쉽게 냈다. 공부는 너희들이 안 해서 못 풀었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문제를 내준 사람은 나는 쉽게 낸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공부 안 해서 못 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명하려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에서 지금까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걸 찾아라.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이게 지금까지 제일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단순한 문제거든요. 아니면 진짜 단순한데 구체적인 이 땅의 종류를 구분을 못 하니까 뭔가 문제에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할 일은 토지 과세 구분 연습을 꼭 하시라는 거. 그래서 학원에서 코팅까지 해가지고 나눠든 이유를 알겠죠. 왜 그랬는지. 그런데 부채로만 쓰시면 안 되죠. 부채로만 쓰고 계시면 안 되고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하시면서 그중에 종합과 별도는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분리과세 되는 땅들은 종부세는 물리지 않는다. 계속 생각을 해요. 분리과세는 안 물린다. 종합, 별도는 물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별장 또 두 줄 그어버리세요. 별장 나오면 두 줄 그어버리세요. 별장은 공부를 아예 안 하셔도 되니까 별장은 그 표 안에서 별장 나온 거 그어버리세요. 이제 일반주택. 재산세에서 일반주택은 세율이 0.1에서 0.4. 0.1에서 0.4까지 초가 누진 세율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시험문제 나오면 이제는 여기를 낼 거예요. 고급주택은 사치하는 재산으로 봐라 그랬는가 일반주택으로 봐라 그랬는가? 일반주택이죠. 그래서 고급주택일지라도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부세가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으면 바로 오른쪽에 참고로 보세요. 날개. 오른쪽 날개를 보세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은 제외되죠. 별장은 지워야 되겠죠. 별장은 두 줄로 또 그어버리세요. 별장은.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제 참고 다시 법문의 박스로 가보세요. 합산 배제되는 주택으로 가보세요. 어떤 주택들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지는지 모든 주택이 종부세를 물리는 게 아니라 합산 배제되는 주택이 있어요. 어떤 어떤 법률에서 법으로 특별히 지정하는 주택들이 있어요. 그 법률 규정에서 어떤 어떤 법 앞에 지문이 나와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그 법률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주택들은 종부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주택들은 이거는 종부세를 빼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동그라미 2번이 여기가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연도 중에 개정이 됐어요. 2월에 개정이 돼가지고 이게 바뀌었으니까 한 번 정도 참고는 하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에요. 그런데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고 큰 거란 이야기인가 조그만 거란 이야기인가 조그만 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국민주택 규모라고 했으니까 대략 몇 평 이하이거나 85 이하. 85 이하니까 전용 면적이 85니까 대략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몇 평 정도 아파트고? 대략 한 30? 한 2평 정도 돼요. 30, 2평 정도 대략. 그런데 평소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또는 과세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이 얼마가 안 되는 집이면 이게 3억에서 이번에 6억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6억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기준이. 그래서 하도 주택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별을 못 하시는 게 이걸 구별을 못 한 게 아니라 용어를 뭔 뜻인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이 말을 못 읽더라고요. 사용자하고 사용인하고. 사-용-자. 사-용-인.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같다 하신 분이 있었고 다르다 한 분이 있어요. 지금. 둘이 뭐? 같다 다르다. 그렇죠. 글씨가 다르잖아요. 아 참. 그러면 사용자하고 사용인 있는데 여기서 종업원은 누구를 종업원이라 한다? 그럼 회사는? 찍었는데 맞았어요. 사용자를 회사라고 하고 사용인을 종업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자 소유 그랬으니까요. 사용자 소유 그러니까 누구 소유 주택이란 얘기가? 이걸 못 읽어가지고. 그런데 혹시 초등학생들이 사회책에, 4학년 사회책에 저게 나와요. 사용자, 사용인이. 물어보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제 배웠으니까 대답하셔야 되겠죠. 이제 사용자 그러면 회사, 회사 대표를 생각하시고 사용인 그러면 종업원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은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기본 상식으로 알아 놓으셔야 되는 건 그래서 이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그러면 회사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면 이건 종부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또 국민 주택 규모가 넘었더라도 기준 시가로 얼마가 넘지 않으면 안 물린다. 6억이 넘지 않으면. 그래서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려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택 같은 것은 그거는 종부세 대상에서 빼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거 있네요. 기본적으로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은 종부세 물리는 게 좋겠는가? 안 물리는 게 낫겠는가? 당연히 안 물려야죠. 그런데 이런 걸 시험이라고 막 낸 거예요. 이런 걸. 몇 개만 참고로만 한번 보세요. 이런 거. 한 페이 넘겨보시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나와요. 지문 잘 봐야 돼요. 잠깐 어려워요. 이게. 약간 어려운데. 첫 번째 주택은 누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돼요? 하고 주택의 지문을 잘 봐 보세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의 원문이에요. 이게 원문이에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네. 재산세를 낸다고 전부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안 내는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내는 거죠. 왜? 기준 금액이 넘어야 종부세를 내니까. 그런데 여기는 기준 금액 표시가 없는 거예요. 기준 금액 표시가. 주택에는 기준 금액 표시가 없어요. 왜 없냐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 경우에는 금액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다 보니까 표시가 없어졌던 거예요. 만약에 개인만이다면 개인이라면 기준 금액 얼마가 넘어야 돼요? 하고 써줘야 돼요. 그런데 써주지 않았던 거예요. 써주지 않은 이유가 법인들은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면 법인들은 당연히 무슨 세도 나오니까. 종부세도 나오니까. 대신에 개인들은 일정 금액이 넘어야만 종부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지금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이면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가족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가족이 집 한 채만 있을 때는 얼마가 넘어야만 종부세를 물리냐면 12억을 초과해야만 종부세를 물리는 거예요. 이제 가로에다 써놨죠. 1세대 1주택자인 개인들은 12억이 넘어야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1세대 2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1세대 2주택이 넘었으면 그때는 9억이 초과되면 그때 종부세가 나오는 거예요. 9억이 초과되면 종부세가 나오는 거예요. 1세대 2주택 이상이었을 때는 얼마가 넘는 사람만 종부세가 나오고? 1세대 2주택 9억. 1세대 1주택이면 12억. 12억이 넘으면 종부세 나오고 1세대 2주택이다. 그러면 나도 집이 있고 내 배우자도 집이 있으면 각자 얼마가 초과되면 종부세가 나온다. 9억이에요. 내가 하나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12억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통 틀어서 집이 하나밖에 없으면 얼마가 넘어야 종부세를 내는 거고? 12억. 나도 집이 있고 내 배우자도 집이 있고 이렇게 각자 집이 하나씩 있으면 우리들은 각자 얼마가 넘으면 종부세가 나오고 9억이 초과되면 종부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종합부동산에서 종부세 나오게 하고 안 나오게 하려면 지분 표시를, 지분율을 공동명의로 할 건지 지분을 분배해가지고 여기를 조율을 해가지고 12억이 넘지 않거나 9억이 넘지 않도록 조율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라면 12억이 넘어야만 종부세가 나오고 1세대 2주택 이상이라면 9억이 초과되어야만 종부세가 나와요. 그런데 법인들은 9억, 12억이 아니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면,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있으면 그대로 금액 관계없이 종부세를 물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인들은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무조건 대상이라는 이야기인가? 무조건 대상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주택과세 구분의 1번에 별장은 대상에서 제외 하나 거기까지 두 줄로 그으세요. 별장은 제외 하나까지만 지우세요. 고급주택은 살려놓으세요. 지우면 안 돼요. 고급주택은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그건 그대로 살려놓으셔야 돼요. 별장은 이제 지문이 없어졌으니까 별장은 지우시고 고급주택만 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밑으로 쭉 내놓으세요. 다시 2번, 토지.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에 되는 토지는 5억을 초과하면 정부세 대상이고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을 초과하면 정부세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토지나 별도합산 토지는 개인법인 소유를 구분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가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는 기준 금액을 주어졌어요. 그런데 주택인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를 판단할 때는 기준 금액이 없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먼저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게 원문이에요. 그런데 단, 1세대 1주택인 사람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얼마 빼고 계산해 준다? 12억 빼고 계산해 준다. 1세대 2주택인 사람들은 각자 얼마씩을 빼고 계산해 준다? 9억을 빼고 계산해 준다. 법인들은 뺄 금액이 있다, 없다? 없다. 빼지 않고 금액 그대로 전체를 종합부동산세로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숫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1세대 1주택자들은 얼마가 넘으면 종부세를 물리는 거고? 12억. 그다음에 1세대 2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9억. 종합합산 토지는? 5억.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기준 금액만 계속 익히세요. 여기는 숫자만 익히시면 돼요. 그럼 이제 물적 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특례는 양가로 1번만 보세요. 2번, 3번 안 보셔도 돼요. 1번 하나만 그냥 보시면 돼요. 1번도 재산서에서 이미 배웠던 거예요. 고지서가 고지서를 납세 고지서가 있는 후에 그럼 수탁자에게 너 들고 있는 물건 내놔라 하고 위탁자가 세금을 안 내서 수탁자에게 너 가지고 있는 신탁 재산을 위탁자 대신 네가 들고 있는 재산 내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팔아버렸네, 누군가에게. 그럼 신탁 재산을 누군가에게 팔았더라도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꼭 신탁 재산을 누군가에게 양도하더라도 납세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92페이지까지 끝났어요. 오른쪽 페이지로 와보세요.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방금 기준 금액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기준 금액을 알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을 계산해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을 다 더해가지고 1세대 1주택이니까 얼마를 빼고 12억 초과만 세금 물리니까 12억을 빼는 거예요. 여기서 빼기만 하면 안 돼요. 12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게 하는데 오늘 4월 15일 현재까지 60%예요. 지금 오늘까지는 60%라고 그랬죠? 그 말은 올해 안에 그대로 그냥 간다는 얘기인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바꿀 수도 있으니까 오늘까지는 60%예요, 지금. 그런데 금액을 잘 익혀야 돼요. 1세대 1주택이면 12억을 빼고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기 해서 과세 표준을 구해요. 두 번째, 1세대 2주택이라면 전체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빼고? 9억. 9억을 빼고 다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몇 프로 곱하고? 오늘 현재까지, 오늘 현재까지는 60% 곱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공정시장, 공시가격을 합계에다가 여기서 빼기 할 게 있는 거 없는 건 없어요. 없어요. 빼기 할 거 없어요. 금액이 상관없이 물리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 오늘 현재까지는 60%를 곱하고. 기준 금액만 알면 돼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12억 초과, 1세대 2주택은 9억 초과. 법인은 뺄 것도 없습니다. 종합합산 토지는 전체 기준 금액에서 얼마 빼면 되고? 종합합산이니까. 5억. 5억 빼고. 5억 빼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라고 말하면서 오늘 현재까지라는 말을 썼는가? 안 썼는가? 안 썼죠. 이거 안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토지는 100% 그대로 가요. 별도합산 토지는 기준 금액이 얼마가 넘어야 되니까. 80억. 그럼 80억 빼. 80억 빼고 100% 곱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준 금액만 알면 돼요. 기준 금액만 익히면 과세 표준은 다 그냥 풀 수 있어요. 기준 금액만 그냥. 기준 금액을 빼고 거기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만 곱하게 하시면 돼요.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 한번 익혀보죠. 재산세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토지는 70%, 건축물 70%, 주택 60%.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 토지는 100%, 오늘 현재까지 주택은 60%. 오늘 현재까지 주택은 60%. 그러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아요. 완전히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기는 있는데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게. 재산세, 모든 과세 대상물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틀렸어요. 재산세에서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토지, 건축물,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모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일부만 적용하는 거예요? 모두, 모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하고 재산세에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넘기시면 과세 구분이 나오네요. 과세 구분에서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내용을 아까 고지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종부세 고지서를 유심히 봐 놓으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무엇과 무엇 두 가지에 대해서 종부세 물려라 그랬는가요? 토지와 주택. 그러면 주택에 대한 세금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한 장의 고지서로 만드는가요? 각각의 고지서로 만드는가요? 한 장요. 종합부동산세로 두 개를 더해서 주택에 대한 세금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더해서 한 장의 고지서로 만들겠습니다. 그게 지금 1번이에요. 주택에 대한 세금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합한 금액이요. 합해서 주택과 토지를 더해서 몇 장의 고지서로 만들겠다. 한 장의 고지서로 만들겠다. 그러면 또 토지에 대한 세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시 뭐에 대한 세금과 뭐에 대한 세금으로 또 나누는가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로 나눠서 양간은 이번에 신경 쓰지 마세요.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세액을 또 더해서 이 두 개를 더해서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다시 주택과 토지를 더해서 종합부동산세액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지서를 가져왔어요. 납부서를 가져왔어요. 우리 집 건 아니에요? 우리 집 건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고지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고지서예요. 이렇게 고지서가 날아와요. 구경해 보세요. 12월 달에 날아와요. 11월 말일, 11월 20몇일경에 집에 이렇게 날아온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날아오면 나도 정부세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액 산출 근거가 주택에 대한 세금,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세금,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세금 이렇게 구분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요? 돼 있죠.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서 세금이 각각 각각 얼마예요 해서 토탈, 종합부동산세가 얼마예요 하고 토탈로 합쳐졌는가 안 합쳐졌는가? 합쳐졌죠. 주택에 대한 세금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합해가지고 합해가지고 고지서 세금이 나왔죠. 그런데 표시는 표시는 전체를 묶어서 그냥 하나인가요? 구분해 놓고 합쳤는가요? 구분해 놓고 합쳤죠. 그럼 이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구분해가지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합쳐서 한 장의 고지서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고지서 딱 보니까 아, 그래 알겠어. 이제 알겠어. 주택에 대한 세금,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다 묶어서 한 장의 고지서로 이렇게 세금이 총 얼마예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여기에는 무슨 세가 또 따라붙은가요? 농어촌 특별세가 다시 나왔네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몇 프로가 농어촌 특별세로 나온다? 20% 20% 나왔네요. 여기에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물리네요. 똑같네요. 우리가 배구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고지서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어떤 어떤 땅하고 어떤 주택인지 표시해 주겠는가? 표시 안 해 주겠는가? 표시해 주겠지요. 과세 대상 물건이 주택은 어디에 있는 집이고요? 어디에 있는 땅이고요? 어디에 있는 땅이고요? 이 땅에 대해서 종부세가 나왔어요 하고 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일일이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한 장의 고지서만 보면, 종부세 고지서를 보면 내 집이 어떤 집이 있고 내 땅이 어떤 땅이 있는지 구별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잘못 표시가 돼 있으면, 이거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라고 표시돼 있네? 그러면 내가 이걸 그대로 세금 내야 된가? 내가 신고하면 되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잘못돼 있으면 다시 정정해서 본인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왔던 제도예요. 이렇게 고지서를 한 번씩 봐보시면 그러면 세금 이해하시기가 조금은 더 편하실 거예요. 이제 양가로 3번으로 가보죠. 양가로 3번 내용은 시험에 나올 때마다 정답으로 출제돼요. 이게 양가로 3번이 주로 정답으로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주택분 과세 표준에 대하여 이 지문까지 설명해 볼게요. 주택분 과세 표준이라는 이야기는 만약에 제가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1세대 1주택이면 얼마를 먼저 빼고? 12억 빼고 또 곱하기,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몇 프로 곱하고? 60% 곱하고. 됐죠? 그럼 제가 1세대 1주택인데 20억짜리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1세대 1주택자예요. 1세대 1주택자면 이제 재산세를,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가 먼저 나오는가요? 종합부동산세가 먼저 나오는가요? 재산세가 먼저 나오는가요? 종부세가 먼저 나오는가요? 재산세가 먼저 나와요. 재산세는 7월달하고 9월달, 종부세는 12월달에 나와요. 그럼 이제 재산세가 먼저 나오는데 재산세는 2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20억 전체에 대해서 나오겠는가? 12억 초과, 12억까지만 나오겠는가? 재산세는 20억 전체 재산세가 나오겠다? 12억까지만 재산세가 나오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재산세를 먼저 물리는가요? 종합부동산세를 먼저 물리는가? 재산세를 먼저 물리니까 20억 전체로 물리겠다? 12억까지만 물리겠다? 참 세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다 물리지. 뭘 20억까지 물려요? 다 물리고 보는 거지, 먼저. 다 물리고 보는 거예요, 그냥. 납세자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도 납세자 생각하시네요? 우리 국민들은 세금 낸 기계라니까요. 세금 낸 봉이고. 그러니까 정부는 그냥 납세자에게 네가 세금 낸 기계니까 무조건 세금 물어라.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잖아. 20억에 대해서 재산세를 물려. 이렇게 재산세를 20억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해. 부과했어요. 그런데 9월에 재산세 다 냈어. 그런데 12월에 종부세 또 내라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이니까 전체 20억 중에서 얼마 빼주고. 12억 빼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네요. 종부세가 부과되네요. 됐죠? 아무렇지도 않죠. 세금 냈어. 재산세 내고 종부세 냈어. 그리고 다 내고 가만히 있었어. 그때 옆집은 난리가 났네. 아니 왜 때린데 또 때리고 그러신가요? 정부한테 항의하네. 나 왜 20억을 20억 재산세 때려놓고 왜 12억 초과분에 또 때리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 재산세 물렸잖아요. 재산세 물려놓고 왜 이제 와서 또 종합부동산세를 또 물리냐고. 왜 한 군데 때린데 또 때리고 그러냐고. 우리 집은 가만히 있는데 옆집에서 막 항의하네. 나는 그냥 돈만 내고 말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아니 내가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재산세도 냈는데 나중에 종부세 또 내니까 두 번 맞은 거네. 아니 집에서 엄마한테 맞았는데 아빠가 또 때리네. 아 이건 나 이 집에서 못 살겠네. 이렇게 이런 세금이 어딨냐고. 세법은 이중과세라는 건 없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중으로는 세금 물리면 안 돼요. 이중으로는 물리면 안 되는데 지금 이중으로 물렸는가 안 물렸는가? 물렸죠. 물렸어요. 그리고 이중으로 너희들이 세금 물린 거 아니냐고 국민들이 달라들었어요. 진짜 달라들었어요. 이거 종부세 나올 때 바로. 그 종부세 처음에 나올 때 그때부터 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그때 신문을 한번 뒤져보시면 얼마나 심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학자들이. 이 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뭐 이거 이중으로 세금 물리는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정부가 아니라고. 우리가 왜 이중으로 물리냐고 아니라고. 엄마가 때린 건 아빠가 미안하다고 했다고 그거. 엄마가 먼저 때렸어. 그런데 아빠가 와서 때리려고 애야 엄마가 때린 건 미안하다 해놓고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때린 건 미안하다 했으니까 이중으로 때렸는가 한 번만 때렸는가? 미안하다 했잖아요 한 번은. 그러니까 한 번만 때린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나 그거나 때린 거 맞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법으로 문구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면 12억 초과분. 재산세를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해 준다. 공제한다. 공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2억 초과분에 대한 이 부분요. 12억 초과분에 대한 이미 재산세 낸 것은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그대로 놔둔다 빼준다. 빼주니까 이중가세다 이중가세 아니다. 이중가세 아니에요. 이중가세 아니에요. 아니잖아 빼준다 했으니까. 그랬더니 또 학자들이 또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빼준 거 맞냐. 아니 종합부동산세는 사람 손으로 계산이 불가능한데 진짜로 그거 빼주냐.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법이 개정돼서 나왔어요. 뭐라고 개정을 시켰냐면 그러면 니들이 하든지. 그래서 신고납부를 선택하게 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도 하도 정부를 못 믿으니까. 우리를 못 믿겠으면 니들이 직접 하든지. 그래서 우리를 못 믿겠으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납부 제도를 병행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도 못 믿으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우리 손으로 계산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돼요. 국가도 손으로 계산 못 하는데 국민들 네가 손으로 계산해봐라. 네가 할 수 있는가. 그러고 하락해버린 거예요. 어차피 하려면 프로그램에 깔아가지고 전산상으로 해야지 사람 손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재산세 낸 거 이미 낸 거 그대로 놔둔다 빼준다. 그대로요. 이미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있으면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이를 공제하겠습니다. 빼준다 했잖아요. 빼준다 했으니까 정부가 빼주는 거 우리는 믿어야 된 거 안 믿어야 된 거요? 믿어야지요. 믿고 살아야 돼요. 믿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믿어야 돼요. 난 못 믿겠어요. 그럼 본인이 하든지.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 뭐 똑같냐면 이런 멘트 쓰면 좀 그럴 건데 이 멘트는 특별히 의미 다른 지역을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할 때 누가 물어봤어요. 뭐 물어보니까 그래요. 제 발음 잘 들어보세요. 뭐 하는데 그래요. 또 조금 더 마음을 뒤틀리게 말했어요. 그려. 또 더 뒤틀리게 했어요. 그려. 그게 그 그려가 똑같은 그려가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기분이 좋을 때는 그려. 마음이 좀 뒤틀리면 그려. 그게 그 의미를 잘 봐갈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려면 하라고.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따지니까 국민들이 따지니까 정부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을 빼준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빼준다는 걸 믿어야 된 거 안 믿어야 된 거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또 뭐라고 달라들었냐면 그러면 재산세에서 지역별로 세금이 다르지 않냐. 어느 지역은 세금이 부족하니까 50%만큼 할증해서 받았지 않냐. 그러면 50%만큼 더 받았으면 그것도 빼주냐. 그래 빼준다. 못 믿겠다. 그랬더니 법으로 또 넣은 거예요. 가감된 세율이 적용이 돼가지고 재산세를 냈더라면 그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빼주겠다. 그러면 만약에 세 부담에 상한이 적용이 돼가지고 세금을 좀 적게 냈으면 적용되기 전에 걸 빼주냐. 그랬더니요.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아서 낸 세금을 빼주겠다. 그 말은 뭐냐면 재산세로 실제 납부한 거 그냥 다 빼주겠다. 재산세로 실제 납부한 걸 다 고려해서 빼주겠다는 이야기인가 안 빼주겠다는 이야기인가 빼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는 정부를 믿어야 된가 안 믿어야 된가 믿으셔야죠. 아직도 못 믿으면 신고하듯이 하시든지. 신고 진짜 못해요. 우리 국민들이 저희가 손으로 계산 안 돼요. 아무리 계산하려고 해도 계산이 안 돼요 이거예요. 왜 안 되냐면 12억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를 우리 국민들이 손으로 계산이 불가능해요. 왜? 재산세는 우리가 계산하는 거야 정부가 계산해서 보내주는 거야? 정부가 계산해서 보내주니까 그거는 프로그램화 시켜서 계산해야지 손은 계산이 안 돼요 그거. 그래서 정부가 빼준다면 그래요 알았어요 빼주겠지요 하고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그래서 이제 지문 나올 때 12억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는 정부가 공제해 준다면 내 공제해 줄 거예요 그래야 된가 안 해 줄 것이에요 그래야 된가 해 줄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50% 가감해서 세금이 낸 게 있으며 가감된 걸 빼준다 이래야 된가 가감 안 된 거 빼준다 이래야 된가 가감된 거 빼준다. 세부담에 상한을 적용해서 세금을 조금 적게 냈으며 상한을 적용받아서 낸 걸 빼준다. 받기 전에 걸 빼준다. 받아서 낸 걸 빼준다. 이게 시험에 나올 때마다 여기는 정답으로 출제돼요. 하도 정부하고 국민이 싸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이 부분. 지금은 요즘은 정부 컴퓨터가 하도 발달돼서 믿는데 처음에는 정부세 바로 나올 때는 이걸 못 믿었어요. 왜 못 믿었냐면 진짜로 빼준지 안 빼준지 몰랐거든요. 안 빼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다 빼주고 있었어요. 계산상으로 프로그래마 돌려보니까 다 프로그램 상에서 다 전산상으로 다 빼주게끔 전산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그거 믿으시면 돼요. 이제 진짜 믿으시면 돼요. 주택의 세율 여기서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시 진행을 하죠.